혈당관리가 필요해?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혈당 조절 관리 네, 안녕하세요 여기 안 입으면 되는 건가요? 이건 말이 돼요 많이 내려갔네? 좋아졌네? 평소 하던 대로 식단 관리랑 운동하고 이것만 먹었는데도 괜찮아지네요 우리나라 사람 칼로리 수치 70% 이상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자들한테도 필수 탭! 맛있겠지? 맛있어! 맛있어! 베이컨!! 수고하셨던 대로 이렇게 이런 거 같아요!! 그리고 딱 이렇게 기도해요! heft이게 있던 것 같아요!